아 팬텀 회차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정도 사냥을 하였구요 잼스톤의 숫자는 46개를 먹었습니다 6시간 46개 물방울석은 아!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 먹었구요 몬스터는 얼마나 잡았냐 아 6만마리 초반대 정도 잡았네요 매소 6억에 잼스톤 40 6개 물방울석 1개 매소 3억 물약 1200개 그렇습니다 아 경매장은 또 무엇이 팔렸나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별거 없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